우리 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까? 우리 형이지만 정말 믿겠다. 그치? 잘 안 그럴 수 있는데. 나 하나도 안 아파. 그리고 앞으로도 안 아플 거야. 난 후회가 없거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지금 어디야? 왜요? 지금 일할 시간 아니에요? 난 사장이라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하면 돼. 어디야? 지금 놀이터인데. 오라고? 이 상자는 뭐야? 대기발력 나서 짐 뺀 거예요. 왜요? 잘나가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나 직장에서 잘리고 백수 좀 되면 안 되나?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. 나 쉬고 싶어요. 나 때문에 일 그만두게 되는 건 내가 못 참겠다. 그런가? 아닌데. 가자. 어딜요? 이리. 안 가본데 아무데나 가보자. 다.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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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ar. 예. 응. 태양etten 한국관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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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과 함께 purchase 내gin fever watercolor. 저 그게 왜 이렇게 급해? 조금만 더 기다려 봐. 앞에 안 보여요? 우리 다 쳐다보고 있잖아.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? 저 이 여자! 사랑합니다! 공화종은 무지무지 사랑합니다! 나 형이든 공화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! 하루나 다 보면 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! 저 이 여자! 사랑합니다! 나 형이든 공화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! 하루나 다 보면 죽겠습니다! 공화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! 하루나 다 보면 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! 여자를 사랑합니다!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!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..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사장님 지금 회의 중이시고요. 절대 인터뷰나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하시는 분이니까 고생들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. 죄송합니다. 언제 나오신데요?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나오고... 안 된다니까요, 글쎄. 그러면 사장님 비밀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? 그동안 정말 다들 감촉하지 몰랐나요? 적어도 비서님을 알고 계셨죠? 정말 결혼까지 약속한 게 사실입니까? 제가 사장님 사생활까지 어떻게 합니까? 돌아가세요 빨리!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겁니다! 이렇게 안 받고 계시면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? 빨리 돌아가세요!